조월씨 춤 춰요 조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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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월을 춤 맞추면 안 들어간다 같이 춰 춰 춰 조월씨 나오면 다 때면면 나오지 자 조월 먼저 추고 축구 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쥐 난 오늘부터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자신 있게 내 친구에게 말하고 다니고 싶었어 뭐야 이거 왜 춤을 추는 거야 뭐야 이거 난 오늘부터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자신 있게 내 친구에게 말하고 다니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용기 없었어 나중에 여기서 공연하는 것도 재밌어 어 합격 우리 성인비를 한 번 또 할까요? 그럼요 또 시작 장비들 다 들고 와가지고 잘 못해 헬링 다 볼까? 우리 다 이제 중앙으로 모여서 같이 춤 추도록 합시다 함께해요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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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둘이 끝났을까요? 예이 2012년 3월 미래 고마즈 야간사네 우리는 소노도 생겼고 여자도 늘었다네 아하철수 뽑기 그리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 끝까지 야간사네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춤을 추면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춤춰 춤춰 맞춤추세요 맞춤 이 야마가타 찍시다 가방이 너무 무서워 가방이 너무 무서워 가방이 너무 무서워 재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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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호раш 네 네 네 그래요 이제 네 работает 소원 하나씩 빌면서 우리 무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원 하나씩 빌려요. 저 하늘 향해. 저 하늘 향해. 아, 달은 없어도. 없어요. 마음속에 발을 그리면서. 아무것도 없어, 진짜. 구름한테, 구름님. 자, 우리 둘째. 자, 위로무릉 자라서 잘 표현하기를 잘 표현합니다. 둘째, 위로댔스. 둘째, 위로댔스. ㅎㅎㅎㅎㅎㅎ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